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선생입니다 오늘은 순투건 라이트 영어 독해 연습 3과의 여섯 번째 지문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내용이 정말 쉬우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서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강점은요 상황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컨텍츄러라면 문맥적인이라는 뜻이어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격이 어떤 적성이 될 수도 있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이게 주제겠죠? 이제 예시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말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읽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프린트된 텍스트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자 이거는 아마 이해가능하게도 단점으로 보일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문학 비평가가 되고 싶다면 근데 어떤 문학 비평가냐면 그것은 직업인데 매우, 헤븐이는 무겁게가 아니라 매우란 뜻입니다 매우 어떤 텍스트의 parsing, 분석에 의존하는 그런 직업이 되고 싶다면 이렇게 잘 읽지 못하는 것, 텍스트를 읽지 못하는 것은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으면 똑같이 명백한 단점이, 그러니까 읽기를 못한다는 그 단점이요 기대치 못한 장점이 됩니다 The brains of many people who have trouble reading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뇌는요 Are better at detecting black holes and other celestial anomalies in astronomical images than the brain of individuals without reading difficulties 자 많은 사람들의 뇌인데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의 뇌는 이제 탐지하는 걸 잘한대요 블랙홀과 다른 천체의 변칙적인 상황들을 이런 천문학적인 이미지에서 잘 관찰한다는 거죠 읽지는 못하지만 텍스트를 이런 사람들은 블랙홀이나 어떤 이미지, 변칙들을 잘 파악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읽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예시가 나왔죠 그 다음에 facility for empathy 그래서 facility는 어떤 시설이라기보다는 능력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요 간호사에게는 자산이지만 but a shortcoming for military drone pilot 군용 드론 조종사에게는 단점이죠 왜냐?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empathy, 공감 능력이 있으면 사실 죽이기가 힘드죠 그 다음에 being tall is an advantage for an NBA player 키가 크다라는 거는 NBA player 농구 선수에게는 굉장히 이점이지만 but a disadvantage for a quarter minor 그 광석해는 분들 있잖아요 광부들 광부님들은 동굴 안에 좁은 곳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키가 큰 게 아니라 작아야 유리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주제문 읽고 갈게요 강점은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 자질도 상황에 따라 재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글이였습니다 strength or contextual any personal quality can be either an aptitude or a handcap depending on the situation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문법 포인트 한번 가볼게요 자 either a or b 하면 a 혹은 b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적성이거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have difficulty ing 하면 ing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그래서 읽는 데 어려움을 겪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im like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뭐 뭐처럼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점처럼 보인다 turn into a 하면 a로 바뀌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who는 앞에 나오는 many people를 수식해주는 주교관계대명사고 그 뒤에 나오는 have trouble ing 하면은 ing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읽는 데 어려움을 겪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보시면 동명사 주어 being tall이 나옵니다 being tall 얘가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is가 나오는 거고 being tall is an advantage but a disadvantage 해서 advantage but disadvantage 해서 병렬입니다 여러분들이 and나 all만 병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but도 병렬이 돼요 and or but 이렇게 3개 등기적 속사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 가지고 서술형 대비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ut if you want to be an astronomer the same apparent shortcoming could turn into an unexpected strength 라고 해서 want to two 부정사 want는 목적으로 명사나 two 부정사만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turn into a 하면 a로 바뀌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 적용해서 서술형 해보시면 되겠고요 being tall 하면은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is가 쓰였고 그 다음에 an advantage but a disadvantage 이렇게 연결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의 요약본을 한번 읽어보죠 강점은 상황과 관련되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되게 좋은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문학평가가 되기에는 단점이지만 천문학자가 되기에는 장점입니다 공감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드론 조종사가 되기에는 단점이지만 간호사가 되기에는 장점이죠 키가 큰 거는요 광부에겐 단점이지만 NBA 선수에겐 장점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공부를 하면서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성격이 안 좋은가? 능지가 안 좋은가? 이런 표현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강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꽃이 안 필 수 있지만 나중에 꽃 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재능에 상관없이 그냥 결과가 어떻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의 노력이 여러분들 진짜 재능과 융합이 되는 날이 와서 분명히 큰 성과를 일어낼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글 잘 한번 읽어보시고 복습 영상 잘 한번 읽어보시기 들어보시면서 계속해서 이 지문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1.5배속으로 들어도 이해가 되고 입으로도 따라 말할 수 있을 정도 물론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들으면서 따라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여러분들 되시면 참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강의 7번 지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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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